자 오늘도 짧은 영상인데요 브라질 팽맨이 제가 좀 싸납다고 떽떽 거린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얘가 더러워서 청소를 해주려고 딱건데 사람만 지나가도 지나가는 집 지키는 개 대신 집 지키는 개구리도 써도 되겠어요 사람만 지나가도 손만 지나가도 근데 더 웃긴게 뭔지 알아요? 막상 손 갖다 대면 안 물어요 막상 손 갖다 대면 안 물어요 이렇게 위험만 할 줄 알지 싸납진 않아요 아 싸납다 얘들 겁이 많은거에요 이거는 막상 만져도 안 불거든요 얘들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손질을 내죠 브라질 팽맨이 유독 이게 심해요 특히 어릴 때요 한데 아무래도 사람 손에서 길러지다 보면 금방 순해지긴 하죠 지금 청소해줘야 되는데 떽떽거려서 청소를 못해주고 있어요 이거 이게 제가 이렇게 가까이 안가도 사람만 눈앞에 지나가도 막 떽떽거려요 그냥 사람이 지나간만 다녀도 알았어 늘진 않아요 또 위험만 하고 일단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테니까 일단은 영상은 아주 짧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 그래서